안녕하세요. WS 5월입니다. 여기는 어디? 여기는 고아야. 방에서도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가 3월에 화이트 데이를 맞이해서 히트웨이, 저희만의 2월이, 2월이, 3월이, 3월이 세종 에셋으로 저희 출시했는데 2월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WS 5월이 조회 모양이 밖에 없나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핸드폰, 옷도 있고, 비거리도 있고요.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요. 산생석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위해 쌍둥자리고요. 진주, 건강을 뜻하는 거니까 건강을 뜻하는 거에요. 진주도 이렇게 하면 건강을 뜻하는 거에요. 저희 키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게 다 좋아하나? 아니죠. 이렇게 돼있잖아요. 한국말은 뭐에요? 저는요. 다이아몬드에요. 산생석이 다이아몬드고 저는 양자리에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뜻하는 거에요. 원래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런 거 선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이 사람과는 영원한 사랑을 낭시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잖아요. 다이아몬드니까 저는 다시 들어와야겠다 저 서울까지 생일이에요. 저는 서울까지 산여달이고요. 산생석은 이제 페리도트라고 오오오오오. 저의 상품은 지혜를 어디죠? 지혜로요. 평균지에 예아 너무 아니다 건강이 없나요? 평균 건강 저 같은 경우는 11월 평균서 첫 파트 이 정도의 인내를 뜻하네요 두 분이 좀 잘 맞지는 않는데 이 정도의 뜻을 알고 건강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영생의 독주의 정답이 될거에요 그리고 저는요 2월달 물고기 자리구요 저는 자수장입니다 그 자수장은 성실과 지혜 아니요 성실과 평화 평화 성실과 평화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수장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성실과 평화 성실과 평화 네 2월에 물고기 자리인데요 저는 자수장 성실과 평화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2월에 물고기 자리 자수장을 통해서 모든인들이 평화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요 5분 추첨에서 저희가 사랑의 장비 메시지를 선보해 드리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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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